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과연 어떤 초대형 사건이 터졌을까요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과연 사실일까 이러한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일으켰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이 초대형 사건에 대한 소식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3월 10일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의 무기고가 순식간에 털렸으며 30여종의 자동보총이 사라지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서 지금 이런 AK소총 30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가지고 지금 북한이 한바탕 뒤집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북괴가 점점점 하다하다 이제 정말 말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여기서 자유북한방송은 초대형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잘할 겁니다 북한은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집어삼킬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구호하에 북한에서는 정말 총기 관리를 1중 2중 3중 5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종도 아니고 30여종이 순식간에 AK소총이 사라졌으니 북한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했지만 이러한 북한군 AK자동소총 30종이 탈취당한 사건은 처음 접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은 3월 10일 북한군 자동보총 30여종 사라졌다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초대형 사건입니다 북한군 평양 방호사령부의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북한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고 3월 7일과 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이 자유북한방송에 알려왔다 북한에서는 총알 한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노릴 수 있다는 구호화에 북한군 인민보완성 국가보이송 등 총기를 다루는 기관들은 그야말로 총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한다 북한군 고위 소식통은 3월 7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근처에 위치한 북한군 방호사령부 소속의 고사기관총 소대 무기고가 2월 중순경에 습격당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3월 9일에도 구체적인 근황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습격당한 무기고에서 무려 30여종의 북한군 자동보총 AK소총이 사라지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고 전했다 북한군 무기고가 습격당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며 인민군 자동보총 30여종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자유북한방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방송은 이러한 초대형 사건은 2월 중순경 평양시 형제산구역 평양방호사령부 소속의 고사기관총 부대 소대원들이 일주일간 평양순환비행장 근처 갱도작업에 동원된 이후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사기관총 소대 42명 인원 중 당직 분대장 1명, 식당근무병사 2명, 고사총 진직근무 1개 분대 6명, 염서, 돼지, 토끼, 가축병사 1명, 영양실조병사 2명 그래서 45명 중에 12명이 소대에 남아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명은 평양순환비행장 근처 갱도진지공사에 동원되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평균 오전에 기상한 이후가 새벽 6시든 7시든 기상 이후 당직 분대장이 무기고 점검을 1회 실시를 하고 저녁 침전에도 무기고 점검이 위무화되어 있다 또한 야간 근무 시에도 당직 병사들이 2시간에 1회씩 근무를 교대하면서 수시로 무기고를 넘나들면서 무기고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소대 인원이 갱도진지공사에 동원된 이후 3일 이후부터는 아예 이들이 무기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병실 내무반 구조는 침실과 교양실 우상화 교육실이죠 침실과 교양실 사이에 평균 무기고들이 존재한다 북한군 병실 내무반은 시멘트로 건축을 하기는 하지만 열악한 부대의 내무반은 진흙 브로크 그러니까 진흙에 볏집을 넣고 만든 건축자재로 만든다 사실상 집중 장마가 시작되면 허물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왜 30여정의 북한군 자동보총을 훔쳐갔는가에 모든 수사가 집중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30여정의 자동보총 도난 초대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3일 동안이나 무기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당직 분대장은 이미 북한군 보이사령부에 체포되어 갖고 귀신같이 사라진 이 초대용 자동보총 30여정 도난 사건에 국가 보이성 반탐국, 인민보안성, 인민군 보이사령부 등 북한 공권력 특수부대가 전부 배치되어 사건을 조사 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수많은 취재를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대형사건이다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30종의 인민군 AK소총을 한 번에 저렇게 훔쳐갔다 습격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자유북한방송의 핵심 고위 군사소식통의 정보는 정확한 거죠 이번 사건은 정말 엄청난 초대용 사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북한방송은 이 사건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에 이 고사총 소대를 제대한 제대근인들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소대에서 근무했던 제대근인들과 또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인근 마을 소달구지 소유주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면서 퍼지게 되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군 자동보총 30여정 습격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내무반 뒷산에서 발견된 소달구지 흔적이 유일하며 소대 내무반이 통통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 범인들이 최소 2명 이상 밤에 무기고에 구멍을 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30여정의 자동보총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보통 북한군은 훈련 중 총탄 한 발이라도 분실하면 무조건 찾아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무기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매우 엄격합니다 문제는 범인들이 왜 30여정의 인민군 자동보총을 훔쳐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납니다 북한 내부의 무장세력의 습격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 한때 중국에서 사냥을 위해 북한군 소총을 낱개로 구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초대형 사건은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때 천리만 민방위 자유조선의 애드리안 홍은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무장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벌어진 이 초대형 사건 과연 인민군 소총 30여정을 훔쳐간 그들은 누구일까요 점점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끼는 이 현실 계속해서 북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